물어차 내가 쓰고 나머지 다시 한 두 개 쓰면 될 거 같아. 나도 내 말 젖지도 않네. 누가 내 차 갖고 왔어. 어서 브리핑할게. 어서 브리핑할게. 아니 누가 내 차 갖고 왔다니까. 내가 다 쓰고 왔다고 방금 얘기했을 때. 오늘 크리스마스에 우리들이 눈쟁 PC방에 모였습니다. 사장님, 크리스마스예요. 오지 마세요. 밀린 급여 빨리 주세요 진짜. 아니 일을 안 하는데 제가 급여를 왜 저요. 저희 만나서 즐겁죠? 아닌 척 하면서 여기 다 세팅해놨으면서. 그러니까. 아니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자리 해야 된다면. 저희 사무실 구경 좀 시켜주십시오. 사무실 구경? 사무실 구경. 여기는 직원들 자리예요. PC방 할 때는 게임용으로 하고 할 수가 있다. 상시 오면 되나요? 상시까지는 조금 아쉽네요. 저기 그냥 문 열어두면 안 돼요? 아 저기는 지문인지 걸어둘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해주세요. 저희 지문 해놔야죠. 월리스트. 와 이거 뭐야. 저 이거 눈들어. 마우스패드가 그리고 마우스패드 여기 말고 이제 좀 비싼 것들은 옆에 해놨는데 아무튼 키보드도 이렇게 다 있어요. 아치산 하이트 오츠 부탁드릴게요. 제로 쓸까? 키보드는 뭐 할까요? 제로 콜라. 제로 펩시도 부탁드리고요. 제로 펩시 있고요. 제로 펩시 있어요. 좋아요. 그래도 이름 뭐라고? 키토산이요? 아니 여기. 아니 뭐야. 아니 얼마 오랜만에 왔어요. 여기서 이제 세팅이 되어있어서 사실 이제 다섯 명씩도 게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도 좀 따로. 당신. 키보드 패드. 어디에서? 아니 아니 키보드. 심각하네요. 나한테 바세리까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입술에 바라는 거야. 뭐 해야 한다뇨? 자 그럼 게임하러 가볼까요? 아 가봐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이 있다니까요. 조금 있으면 부를 줄 알았는데. 봐봐요. 얼마나 절 좋아합니까? 그래서 우리 진짜 손님은 언제? 진짜 손님. 자 손님 들어오세요. 당근 봅시다. 당근이세요? 당근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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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눈에 감자 뭐 사러 오셨죠?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패드, 모니터, 본체까지 해가지고 다. 틀었죠? 사장님. 네? 견적내러 왔어요. 여기 싹 다 털어갈 생각입니다. 컴퓨터 들고 가시는데. 자 오늘 손님. 얼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둘. 렛츠 바이브 포. 안녕하세요. 뷰포입니다. 으ILL 털고 싶다! 휴 네 PC방 연예인 왔다. 아이돌은 아이돌!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다 너무 좋아요. 남정재들끼리 모였어요. 오늘 그럼 PC방에서 배그 체험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장비를 좀 체크하는 거로. 아 좋습니다. 체크하는 건 무슨 소리죠?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치킨을 먹으셔야만 당근 짓을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죠! 니가 여섯 명이예요. 두 명은 서브레니를 하셔야 됩니다. 두 명 늦게 오셨으니까 서빙하시면 돼요. 네, 아홉을 가시죠. 논쟁전자 알바 1일차 원래 생각해보니까 알바잖아. 사장님 복합을 쓰는 게 봤거든, 원래? 어? 왜 알바가 알바 생각되어?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취소하고 다시 해요. 그럴까? 그러고 나서 영수증 들고 올라가서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그게 맞지. 우리 알바생이, 우리도 알바생이 형. 맞아, 내가 정신을 못 차렸네. 빨리 다녀, 빨리. 배달 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는 알바생이거든요. 우리 알바생이. 내 판매 썼구나? 사장님이 탐내하는 게 있습니다, 방금. 저 반짝반짝 빛나는 저 문어발. 문어발? 공유기. 이렇게 4, 50만 원짜리를 쓸 이유가 있어요, 공유기를? 간지나산대. 당신은 아티스트군요. 아유. 그러면 이거는 얼마에 파셜리니까? 이거 아파요. 안 아파요. 여기서 나오는 친구는 이제 충전하는 게 이렇게 놓으면 그냥 충전이 되네. 이게 제일 맘에 드는데? 이건 얼마예요? 15, 28. 네, 뭐 한 그 정도. 지금은 또 다를 거 아닙니까? 지금도 비슷하죠. 이 좀 썼을 거 아닙니까? 아, 거의 이제 민트급. 이제 언박싱하고 잠깐 손금만 쳐보네. 아, 좀 머지 맛있겠네, 좀. 아니, 많이 썼는데. 프로게이머들이 쓰고 갔습니다. 프로의 손이 물건. 아, 근데 사인이 안 돼 있네. 제 거랑 바꿀래요? 뭐죠? 보여줄까요? 아, 뭐야. 장기 들고 오자. 와, 타이트함. 왜 꺼내지 말자, 아는 거야? 방금 리액션 무슨 리액션인지 알아요? 와, 이 거랬어. 럭키디스크 같은 거예요. 아, 그렇지.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소종에 안고 있는 게 너무 궁금하다. 그 마우스랑 바꿀려고 이거 바꿉시다. 뭐예요? 어디 거야? 똑같아요. 진짜? 아까 그거 마음에 드신다는 거. 어? 혜리, 그거죠? 완전히 있었다고? 어, 씨, 뭐야? 어쩐 님 마음에 드시나, 이게? 완전히 서였네. 아니, 자, 이거 가져요. 나 이거 가져올게. 아, 짭 주고 찜 가져갔다. 아, 근데 눈쟁이 탈락시킬까요? 그냥 시합을 눌러버리자. 비밀도 안 뜯겨야 돼, 세팅으로다가. 왜 뭐야? 아니, 왜 게임 들어가면 다 세팅도 안 됐는데. 죽으시면 바로 사장에서 알바로 떨어집니다. 안 돼요. 시작한다, 시작한다. 눈쟁이 키보드 없으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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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밑에 소리 들려. 살려줘. 눈쟁이 형 없어요. 눈쟁이 형 없어요. 눈쟁이 형 없어요. 나 옆에 저기 있어. 눈쟁이, 니 앞에 저기 있어. 내 옆에 저기 있어. 눈쟁이 저기 있으니까 놔둬야겠다, 그냥. 왜 놔둬? 너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 1층 건물 안에 들었어, 내 건물. 사버리지, 건물. 도와줘? 도와줘? 도와줬어, 도와줬어. 어, 기절했다. 눈쟁이 주먹, 주먹. 눈쟁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숨어 있어. 아니, 눈쟁이 머리 위에 내가 잡았는데? 근데 한 번 더 있어, 더 있어. 그럼 너가 좀 잡아, 뭐해? 아니, 나 고생을 못 가자. 건물 안에 있어. 앞에 있다. 나이스. 여러분, 우리 자기산 각합니다. 각가 어디였지? 위에 였나? 배널라. 비상 호출 있답니다, 비상 호출. 늦게 오면 못하는 걸로 하자, 그냥. 꼬리윤 씨, 비상 호출 갑니다. 빨리 오세요. 아, 누가 이렇게 마칭하는 거야? 얘 입고는 이거 마셔라. 아, 진짜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아니, 거기까지 한 번 더 올랐어. 나 죽어, 나 무서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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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그 산 밑에 쯤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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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어, 제발 보지 말하다고. 그래, 살살 안 했어. 야, 내렸다! 비상! 나 차 새로 건졌어, 차 새로 건졌어. 차 새로 건졌어, 차 새로 건졌어. 차 새로 건졌어, 차 새로 건졌어. 연막, 연막! 눈쟁아! 눈쟁아! 살려줘! 잠깐만! 눈쟁이는 티나 봐. 내가 살릴게, 내가 서클이야. 내가 살릴게. 우선 성신기랑 침만 챙겨. 오케이, 오케이. 아, 눈쟁이 지 혼자 사는 거 봐, 저거. 눈쟁이 차 있는데. 차 있어, 차 있어, 차 있어. 야, 야, 야. 그러면 나 태워 줄 수 있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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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아, 나, 나! 버려! 앞으로 가! 아, 계속 피어요. 아, 진짜 잘 쫓겄어. 앞으로 가! 어, 저기 있어! 앞으로 가! 그만 가! 오케이! 이제 증명해내십시오. 조앤프로브 해야됩니다.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처음 해봐. 몰라, 나 이 맵을 몰라. 원래 맵에 핀 찍으면 안 보였나, 여기? 눈쟁이님, 이리 오세요. 나 그냥 소리 깨끗이 안 듣고 이렇게 해야겠다. 나 어떻게 서클을 하는 거야? 나 지금 하나도 안 들리는데. 다행이 없다. 오, 차 좋은 거! 현대차, 현대차! 아이, 택실란데? 현대차 아니에요. 5,000원이요. 아이, 감사합니다. 5,000원! 감사합니다. 왜 이러세요? 아, 수영장! 아니, 테니스장! 농구장! 야, 그게 왜? 방패,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방패니까. 너 그거 들고 다녀봐. 아아악! 왜, 왜! 아, 감췄다 했어! 어, 저기 차, 차, 차! 150, 150! 찍었어! 150, 150! 저 내렸다! 언덕 위에! 알았어요. 150! 어! 어! 기도! 아, 살려줘! 아, 살려줘! 연막이 안 터! 연막이 안 터져! 연막이 안 터져! 아, 진짜. 이렇게 퍼져. 이거 차 내가 쓰고 나머지 다시 한 두 개 쓰면 될 거 같아. 나도 내 말 진지다. 누가 내 차 갖고 왔어! 호소 브리핑할게! 호소 브리핑할게! 호소할게! 아니, 누가 내 차 갖고 왔다니까! 내가 갖고 왔다고 방금 얘기했을 때. 아니, 내 차 왜 갖고 왔어? 아니, 이 차 갖고 왔다 아니라 내가 그 차. 어! 저기! 지붕 위에 올라와! 안 들려! 150! 150! 지붕 위에! 150! 150! 지붕 위에! 어! 우리한테 차 왔다! 200에서 우리한테 차 왔다! 아, 목은 떨어져 있다, 목은? 알았어, 알았어. 아니, 제발 조용히 해. 어, 차 반짝이야! 어, 차 반짝인데. 어? 하 당장 나iew! 4번 나와요 이제! 어? 오오아아아어 어ㅏ어! 우리 안 맞시오!? 리액션 워innen expertkan 그래요? 정말 anges calendar! 아, 사lease on my mind 설마.. 5번에 저기 있어! strang 지금 empty 저Нет않는 command 여기, 저 pipelines 파라핑이 떨어졌어! 파라핑이 떨어졌다. 파라핑이에는데요 1명 파라핑이ícia.. 패라핑.. enthusiastic 파라핑에oa ISIS 나이스! 다 잡아! 한 랩 더! 푸시 푸시 푸시! 앞까지 밀어! 앞까지 밀어!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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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나를 안아줘! 으악! 석강! 푸시! 머리 아파. 석강이야.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 엉덩이 5살! 엉덩이 5살! 산대리 형 빨리 나와봐! 그냥 와 나한테 빨리 와줘! 아악! 타르탄 왜 이렇게 많아? 안 돼! 혼자 해야돼! 혼자 해야돼! 아니야 아니야! 아악! 잘했는데! 아 2등이다! 탄이! 아! 질량 760! 박수! 저 47 뭐야! 아니 얘가 좀 웃겨왕상 플레이스타일이 내가 여기 도와주러 가고 싶었는데 얘가 오른쪽 가방 벌리는 거야 그래서 붙여줬는데 이미 여기 날개가 다 부러져있어! 보우! 스타디움! 살려보세요! 왜!? 왜? 어 잡았어! 손이 없어 우리 집에! 살리고 있어. 나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극박해. 오 나이스! 뭐야? 나이스! 나이스야! 이번 신국이 1월 8일 무슨 컨셉인가요? 뉴트로 맞나요? 공찬씨? 안을 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오른쪽 돌리면 안 맞아 싸울 준비 사람은 안.. 사람 있다 기절기절! 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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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일단 피부도 봐봐 어 이거 타면 어떡해요? 진짜 미안합니다 이거는 내가 F를 눌렀는데 차가 타졌어 나의 데스캠 봅니다 이거 한문철의 블랙박스 산들이 형 지금 사고 났거든요 사고 났어요 일로 와보세요 불문철의 블랙박스 블랙박스 나 나 나 그리고 나 죽은 것도 봐야돼 오른쪽에 사람 있었는데 옆에 총알 박히고 놀래가지고 여기서봐 엉망이 없어 엉망이 없어 이제야 PC방 단대요 라멘국물이 묻어야 이제 그 때부터 PC방인데 어 그래요 어디가? 프리즈 만볼까? 아니면 어디가? 아 인정하지 정보! 전쟁이 차! 뒤집음! 아리 차! 우리 계속 싸 아니 4번에 싸 너 안 죽잖아 나 죽을 것 같아 목코 마우스 맞으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 선님! 목코 마우스 맞으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 패드에 닦아줘, 패드에 그러면. 패드에 닦아도 될까? 어? 비벨 지하 창고 열쇠! 어? 그거 어디더라? 잠시만, 여기 여기. 살아와야 돼. 카메라 카메라! 아! 저게! 노래하는 거! 노래하는 거! 야, 손을 실었다. 빨리 도와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왜 어딨는데. 그냥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뭐요? 뭐요? 미수아, 못 온대. 10평? 소리 다른데? 어? 10평인데, 그러면? 서리아, 터짐 나 죽어? 굿파이! 나 죽어? 아... 터짐 소리 나는데? 어? 삑삑삑삑삑! 야, 삑삑 소리 들었는데! 아아악! 뭐야, 이거야! 뭐야, 이거야! 야, 삑삑삑! 야, 이거 어떻게 했어? 좋아, 좋아, 좋아. 일단 총 좀 쌓을게. 응. 뭐야, 뭐야, 싸워? 좀 들어! 아, 내렸다. 오, 내렸다. 오리지, 오리지.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여기 능선 쓰고 가자. 어, 연마 터졌다. 아, 차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눈쟁이? 8, 2, 2, 1. 저기 가서 박혀있어봐, 4번. 좋아, 좋아, 좋아. 아이고. 타야, 나 터트린다, 이제. 자, 그리로 간다. 어, 앞에 붙었다, 앞에 붙었다. 내 앞에 붙었어. 오, 내렸는데? 내 앞에 붙었어. 죽었나? 눈쟁이 앞에 더 있어. 왼쪽 능선에 붙는다, 저. 뭐, 여기? 그 앞에 있어, 있어. 그 앞에 있어. 눈쟁이 조심해. 오! 눈쟁이 어디가? 차명 한 명 눕혔어. 우와,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차차차, 뒤에 차. 아, 틀렸어. 나이스, 나이스. 긴불로 바로 앞에 있어. 아, 또 있었네, 와. 나이스. 밖에서 뭔가 있을 것 같지? 물가, 물가, 물가. 나 힘들었어. 멈췄어, 지금. 1대1이야, 지금. 1대1이야. 아, 지금 못 나와. 이겨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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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콘텐츠가 있었죠? 와! 오! 오! 미쳤다, 미쳤다. 연예인이야. 야, 너무 창피하다, 이거. 와, 연예인이야. 야! 다가온다. 야, 다가온다. 한 꿈속에서 널 만난 그 순간 아무 말 못하고 멈춰버린 그 순간 I'm my best. I've heard it. 내게 널 잡으란 곳이 널 보내 이상해요, 나도 모르게 Rewind, rewind, rewind 시간을 끌려 널 명소로 내 바늘을 돌려 어젯밤 꿈속으로 찬나의 순간였던 그때의 꿈으로 깰 수 없는 숨을 꺼내도 그 곳에서 가져버린다 해도 Rewind, rewind 시간을 끌려 널 명소로 야, 시! 너무 힘드네! 배그가 어렵나요? 지금 이게 어렵나요? 전 배그요. 저는 눈쟁님이 컴퓨터 세팅도 못 봐주시고 하고 다음 전사인데 제대한 게 얼마 안 됐겠네. 문쟁 세팅을 무료 체험하고 할 수 있지! 전역기념 Jaime